잠깐만요. 아줌마. 아줌마. 저 기억하죠? 지난번 공원에서. 네? 무슨. 저기. 저 아시죠? 아줌마 누구세요? 저 어떻게 아세요? 참 이상한 사람이네. 언제 갔다고. 아니 아줌마. 분명히 맞는데. 아이고. 변미자도 한몰 갔네 이거. 질질 다 들키고 다니고. 뭘 들켜. 딱 잡아 뗐구만. 언제 봤다고 아는 체냐고 한소리하니까 뭐. 금세 깽깽하던데 뭐. 야. 형님 출소 얼마 안 남았어. 아 빨리빨리 진도 빼갖고. 함정 땡겨 튀어야 될 거 아니야. 진짜 괜찮을까? 당신 땀만 먹은 거 알고. 나중에 막 보복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아저씨. 옛날에 그거 박피롱이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진짜.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라니까. 뭐? 엄마야. 안녕하십니까. 야 그래 너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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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요? 아. 아이고. 나와라 좀 나. 우리 아래도 없어 이거. 손 떼시죠 이제. 아 뭘. 지금 진행 중인 작업. 삼광 빌라에 하고 있네. 네가 그걸 어떻게. 피롱이 형이 그래? 왜 시킨 대로 안 하고 딴짓 하려고 그러십니까. 피롱이 형님 몹시 언짢아 계시던데. 피롱이 형님 알아? 가만 안 두실 거 같은데. 어떡하죠? 저도tain 따라다. 다만. 저 непropri 0. 조금 알amente 고 gonna. 직. 여기 고생raine eiiiiis beard. 딴원 nursing은 거니까 좀 알게 돼. 다ул 21ook. 뭐야?